이유식 용기 기획전은 이 정도로 결론 지어도 되겠죠? 인터넷 방송 채널은 시연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. 네. 그럼 이번에는 SNS 광고 아이디어 좀 내볼까요? 의경 씨, 우리 회의 중인데. 어머나, 어떻게! 나, 나, 나 됐어요. 나 됐다구요! 리치아이, 나 당첨됐대요! 축하드립니다!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여보! 아, 정말. 지금 뭐 하자는 거야, 의경 씨? 이게 뭐야? 드디어 꿈을 이뤘네요. 태, 사. 뭐? 저는 오늘부로 자유니까 팀장님은 팍 새 아이디어 짜시면서 천년만년 버티세요. 아, 아예 여기다 뼈를 묻으시든가. 아으, 지금 나... 아으... 아으. 영광 씨, 너희로 잘 가요?